안녕하세요 코코입니다 루아 쫑큐디입니다 유튜브 찾아보니까 일반인 흔한 남자들이 추천하는 레깅스 영상은 많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대부분 여자분들이나 헬스 하시는 분들 위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올해부터 레깅스를 입기 시작했는데 그 여자분들이 많이 입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운동복으로 유명한 세 가지 브랜드 잭시미스 안다르 룰라웨어 제품으로 내돈내산 리얼 리뷰 해보겠습니다 잭시미스랑 룰라웨어는 맨즈를 붙인 남성 사이트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만큼 남성 제품이 많다는 거겠죠? 저희는 그중 리뷰가 가장 많은 제품들로 선택을 해가지고 저랑 쪼피디형이 각 2주씩 입고서 생활을 했습니다 가보시죠 첫 제품으로 안다르 에어쿨링 맨즈 퍼포먼스 레깅스 구부입니다 구매처는 저희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했고요 49,000원의 정가 주고 구입했습니다 이게 8.2부 제품도 있는데 그게 176cm 이하 추천이더라고요 저희는 사이즈가 품절이 돼가지고 그냥 구부 제품을 구매했거든요 근데 저는 딱히 길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운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가지고 이건 취향껏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런 선택사항이 있는 거는 좋은 거겠죠? 안다르 제품 이거 착용감 어떠셨나요? 저는 놀랬어요 이 제품 입고 왜왜왜왜? 생각보다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착 감기는 느낌이 아니여가지고 핏에서 좀 아쉬웠다 잡아주는 느낌이 좀 덜하긴 해요 근데 완전 너무 좋은 그 장점이 하나 있죠 시원해요 너무 시원해요 여름에 쓰기 너무 좋다 제품명 자체가 에어 쿨링인데 그 감성을 제대로 담았어요 열이 많으신 분들 아주 최적의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입기가 편해요 그 일상에서도 입기 좋고 이거를 허벅지 쪽으로 한번 당겨보면은 신축성이 있긴 있어요 엄청 탄탄하진 않죠? 강한 느낌은 아니에요 딱 입었을 때 쪼이는 압박감은 있긴 있죠? 촉감 촉감 좋았어요 저는 약간 쾌적한 그걸 목표를 지약적으로 나온 제품이니까 맞아요 이 제품이 나일론이 74%가 들어가 있고 폴리우레탄 소재가 26% 들어가 있는데요 이 제품이 3개 제품 중에 나일론이 가장 많이 들어간 나일론이 들어간 게 아무래도 더 좋죠 레깅스계의 명품이라고 불리는 룰루레몬 나일론이 80% 정도 들어가요 와 10만원 중반 정도 형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제품에 입박하는 좋은 소재를 쓰는데 가격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게 면보다 8배 빠른 흑한속광 기능까지 더해져가지고 한여름에도 아주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건조가 빨리 되느냐 우리가 땀을 흘렸을 때 그게 얼마나 빨리 마를까 물을 직접 뿌려보겠습니다 확실히 쿨링 제품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묻었는지 먼지 전혀와 만났을 때도 뭔가 그렇게 막 찝찝한 느낌도 아니에요 저도 이거를 실제로 입고 운동을 해봤는데 땀이 흘린지 안 느껴졌어 그냥 운동이 끝나고 나서 나 이렇게 땀 많이 흘렸었어? 이런 느낌 다음에는 주요 부위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주요 부위에 메시 처리가 돼 있어요 이런 배려를 해줬다고 놀랐습니다 이 사타구니 부위 디테일이 있어요 여기 땀 차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이 디테일 덕에 쾌적한 느낌이 나요 이게 메시 처리고 통기성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눌러주는 효과는 없어요 팬티 입은 상태랑 똑같다 주요 부위 부분이 좀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것만 입을 수가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 와이존 두각이라고 하죠? 그거에 대한 효과는 전혀 없었다 근데 오히려 눌러주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아 맞아요 자유로운 게 아무래도 좋겠죠? 이 제품은 로고가 없어요 뭔가 로고가 없으니까 저는 로고가 좀 부끄럽거든요 잭시믹스랑 물러웨어는 이제 여자분들을 알아보시잖아요 저는 그걸 알아보시는 게 좀 부끄러워요 여자 브랜드의 이미지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있으니까 그거를 밖에서 입기 좀 그렇다 저는 이게 시원하고 편해가지고 일상에서도 입고 싶고 만약에 집에서 쉬고 있다 하면은 팬티 안 입고 그냥 이것만 입고 이것만요? 오늘 집에 가서 느껴보시도록 하세요 네 저는 별점을 4.5점을 줬는데 저그램 못 입는다 저도 똑같이 4.5점을 운동할 때 그 퍼블먼스도 잘 올라오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특히 이 와이존 메시 처리가 너무 좋았고 다 만족을 했는데 착 감기는 느낌이 아니어서 0.5점을 뺐어요 다음은 잭시맨즈 베이스 레이어 레깅스 블랙 자 이것도 잭시맨즈 공식 홈페이지에 샀고요 정가는 36,000원 기준이고 26,000원 현재 할인가로 26,000원에 저희는 구매를 했습니다 완전 싸네요 남성 제품은 이렇게 밴드가 있어요 드로즈 팬티처럼 밴드 디테일은 전 이쁘다 생각하거든요 이거 착용감 어떠셨습니까? 그냥 딱 그 가격만큼이랄까? 다른 거랑 비교를 해보지 않았을 때는 괜찮아요 개인적으로는 미디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길다 기분 좋게 맞는 느낌 아니었어요 신축성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제품 중에 탄탄함이 덜하다 엄청 느슨하진 않고 그래도 탄탄함은 있긴 있어요 약간 그냥 데일리로 있기에 좋은 제품? 진짜 막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입문용으로? 입문용 정말 입문용입니다 촉감은 이거는 다른 제품에 비해 거칠고 그렇다까진 아니에요 폴리에스테르 87%가 들어가고 폴리우레탄 소재가 13% 들어가거든요 확실히 재료값을 아꼈다 저렴한 소재를 썼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이 나오지 않았나 이게 막 불편한 느낌은 아니지만 안다르랑 비교했을 때는 도드라움이 덜하다? 덜하다 쿨링도 좀 부족하고 아 맞아요 속공기능과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물을 뿌려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비벼 보겠습니다 비슷한데요? 비슷하네요 근데 뭔가 이건 자국이 남는 느낌이 나지 않아요? 이건 조금 티가 난다 근데 이 제품은 티가 나네요 땀 흘려봤을 때 젖어있는 느낌이 들긴 해요 약간 뭐가 묻어있는 느낌이 있거든? 근데 이게 폴리에스테르의 한계인가? 목으로 또 뭔가 전해졌었어 운동할 때 엄청 거슬리는 느낌은 아니여가지고 이거 가격을 생각하면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이제 Y점 부각 정도에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제품은 이제 튀어나온 부분은 없는데요 이 안쪽에 보시면은 뇌시로 되어있어요 면 하나가 입었을 때가 엄청 눌리는 느낌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튀어나온 느낌도 아니고 세 가지 제품 중에는 저는 그냥 중간 정도라고 느꼈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로고가 있는데요 이게 이 제품이 반바지를 입어도 보여요 근데 요즘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로고 플레이가 요즘은 필수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 이거 있으니까 뭔가 더 아 나 입은 거 잭시치믹스다 안다르는 그냥 입고 쉬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냥 이거는 운동할 때만 입어야지 일상복으로는 약간 답답한 느낌? 별점을 주려면 저는 이거는 4점 일단 가격이 너무 깡패야 그래서 만약에 입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사세요 두 장을 사세요 딴 거 하나 살 바에 이거 두 장을 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저는 별점 3점 드릴게요 왜냐면은 저는 기능성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네 타제품 대비 기능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쉬워서 잘 골라주세요 마지막으로 윌러멘즈 컴프레션 하이 레깅스입니다 세계 중에서는 가장 가격대가 높습니다 55,000원 와 비싸네요 이게 과연 비싼 값을 할 것이냐 아 착용감 저는 이게 최고였어요 감기는 게 손이 바뀌셨네요 너무 부담스러웠네요 와 이거 진짜 이거 운동해야겠는걸? 아씨 이거 못 참아 어 나갈 수 있어 아 진짜 그 정도였어? 물러사 이거 돈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저는 이거 진짜 잡아주는 느낌이 확실하더라고요 그 착용감이 쪼임이 있잖아요 여성분들 기능용으로 압박 스타킹 압박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제품용부터가 홈프레션이에요 이게 다리 라인이 제일 얇아 보여요 그래서 이게 저 입었을 때 발목이 되게 얇아 보이는 거예요 진짜 입을 때 상당히 힘든 건 있어요 이게 안 들어가 아 맞아요 이거 벗을 때도 힘들어요 뒷꿈치를 넘어가는 게 너무 곱이야 신축성은 이제 땅땅한 느낌이 들어요 땅땅한 느낌? 잘 늘어나고 잘 잡아주고 짱 짱 짱 짱 짱 짱 이렇게 짱 짱 하거든요 거의 지금 나 운동하는 수준이야 지금 나일론이 66%가 들어갔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폴리우레탄 이거는 이제 그 나일론도 챙겨주면서 그 컴프레션 그것도 확실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운동할 때 정말 최적이 아닌가 신축성이 강한 만큼 입었을 때 가끔 강이 나요 이게 압박 기능과 무광을 같이 잡을 수는 없나 봐요 근데 보면은 절개선이 좀 많아요 촉감이나 차원감만을 생각했을 때는 기분 좋은 절개선은 아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제품의 포인트 무릎 뒤부터 발목까지의 부분이거든요 메쉬 처리가 돼 있어요 무릎 뒤에는 땀이 많이 차니까 저는 이 부분 보고 약간 몰랐어요 뭐야 이거? 약간 이지감을 느낄 수 있다 스타킹 같은 그런 비주얼이 약간 있어요 입었을 때 비주얼이 솔직히 이쁘진 않거든요 개인에 따라서 이게 쉬워할 수도 있어 오히려 근데 또 다리라인은 이쁘게 잡아줘요 압박이 돼서 사실 이 하이 제품이랑 또 컴프레션 라이트 제품이라는 게 있어요 라이트 제품은 이 디테일이 없더라고요 라이트 제품은 소재는 똑같은데 이 뒤에 메쉬 디테일이 없고 절개선이 더 많아서 더 압박이 많이 된대요 오! 바로 들어갔어 혼자서 이게 이유가 있다니까 와 기가 막히네 그니까 흡수 잘 된다 이거 아 이게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 확실히 비싼 이유가 있긴 있네요 55,000원의 가격이지만 그만큼의 값어치를 한다 이 제품이 겨울에 좋아요 체온 유지를 잘해요 운동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체온 이상이 되니까 이게 딱 시원해지더라고요 아 얘가 조절을 해주는구나 조절을 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Y존 그 압박감이 큰 만큼 Y존을 잘 눌러줬거든요 살짝 공간을 주면서도 압박을 해주니까 이거는 근데 단일로 입을 수는 있겠다 빈티는 입어야겠죠 기본적으로 아 그쵸 너무 좀 남사시려우니까 여기 또 로고가 있어요 아 로고는 솔직히 맘에 들진 않아요 그래도 나름 스크래치에요 이게 빛나는 소재거든요 빛이 비치면 어쨌든 저는 이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 자 별점 이거는 와 저는 5점 정말 너무 만족하고 입었고 그냥 유일한 단점으로는 그냥 입고 벗기 힘들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압박감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좋긴 좋아요 정말 운동용으로 너무 적합한 제품이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등산할 때 막 올라가잖아요 중력으로부터 이 벗어나는 힘을 강하게 만들어준다 아 그렇죠 이런 압박감이 좋은 제품들은 확실히 그 운동의 퍼포먼스를 확실히 높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총평은요 저도 이 제품 4점 4점 안다르랑 동점 솔직히 안다르랑 둘이 비교했을 때 안다르 제품보다 더 좋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별로 맘에 안 드는 디테일 로고 유광 소재 그리고 쾌적함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1점 뺐어요 근데도 고강도 운동이랑 동기 운동 시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고 그래서 높은 점수 드립니다 자 이렇게 레인스를 처음 접하는 일반인 남자의 시선으로 레인스 3종 리뷰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얘가 마음에 들고 저는 안다른 제품이 마음에 들어 다른 제품이니까 또 가성비 제품은 즉시믹스 즉시믹스 취향권 쿠크는 운동에 적합한 제품을 좋아하는 것 같고 저는 약간 쾌적성에 초점을 맞췄어요 여러분도 그 방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도 슬슬 선선해지고 등산이나 야외 스포츠 많이 즐길 시즌인데요 저도 레깅스 등산할 때 종종 있거든요 되게 편해서 다른 분들도 많이 입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 안녕